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같이 공부하게 될 방문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에너지난이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는 석탄, 석유,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추구하다 보니 이런 모든 에너지들 그래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문제에게 도달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자격증을 한 과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시할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우리가 따는데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은 다 거의 대등 소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자 필기는 이론, 설계, 시공, 운영, 법규, 관련 법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다섯 과목을 우리가 만들어 놨죠 물론 이제 이 설계라는 과목은 기사에만 해당되는 과목이고 그러면 기사는 100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산업기사는 이 과목이 빠지니까 80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산업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점수 그러면 몇 프로죠? 60%만 따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은 60%예요 그럼 100문제니까 몇 개만 봐주면 된다? 60개 물론 이제 80개면 68에 48, 48개 맞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60점 그럼 우리가 이 과목을 따는데 여기 100점 맞고 여기 40점 맞으면 140점이 되겠네요 그럼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30점 맞고 100점 맞아도 130 나누기 이어면 65니까 자격증을 줘야 되죠 60% 넘었으니까 근데 40%는 다 넘어라 어느 과목이든지 40% 이상은 되라 그래서 40점 이상은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요 놈이 맞고 우리가 합격을 하면 실기시험에 합격되는 거고 또 필기라는 게 있죠 실기라는 게 있죠 필기에 합격되면 실기시험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문제수는 물론 틀리고 출제 방향이 틀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의 점수를 우리가 취득하면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시행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이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상대평가는 어떻게 해요 상대보다도 단 1%라도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뭐 10명을 뽑는다 근데 만명이 왔다 천명이 왔다 10명이 왔으면 10명이 다 합격되는 거겠죠 근데 상대평가라는 거는 상대방보다 내가 1점이라도 더 받아야지 합격되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60% 그죠 60점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가 얼마를 정표를 맞든 관계가 없는 거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6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1점으로 더 맞는 남들이 80점 맞으면 나는 81점을 맞아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60점에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아주 잘 안 나오는 문제들 간혹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 안 해도 되죠 그럼 어떤 문제를 공부하면 되죠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평이한 문제 자 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비교적 6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불안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다뤄보고 가면 6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맞아서 우리가 내가 80점을 맞아야 되겠다 90점을 맞아서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맞았다고 해서 자격증 1.5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죠 자격증은 여기에 맞는 공부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부를 쭉 하다 보면 어떤 감옥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론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거죠 이론이라는 건 원래 공부하기 힘든 거죠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사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꼭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암기해야 될 것 그리고 거기 중에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자 이런 감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설비 그러면 계율을 한번 집어넣고 가보죠 태양광 발전 설비라는 이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을 어떻게 이용하자는 거냐 태양광을 그럼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요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 뭔가를 얻어야 되겠죠 에너지를 얻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기 쪽을 한번 보죠 에너지라면 꼭 전기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발전 설비라고 쓰는 게 전기 에너지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열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열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또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발전 발전하면 뭐예요 전기를 얻는다는 거죠 전기 제가 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